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 12월 17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발표했습니다 그 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FOMC의 주인공은 두 단어를 요약할 수 있다네요 그린과 비트코인 그린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의 당선에 됐죠 그래서 바이든의 공약 내용을 보면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 투입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추후 예산이라고 해서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한 50조, 60조? 한 4배 정도 크기네요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한 고효율 주거단지 150만개 건설 기존 빌딩 400만개와 주거시설 200만개 업그레이드 정부 이동수단 전기차로 변경 전기차, 그래서 저는 내년에 미국 ETF 전기차 ETF LIT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동차업계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인센티브 제공 주택 소유자의 친환경 가구 도입 지원 자친환경 차로 변경 시 인센티브 제공 2035년까지 전력 분야 이산화탄소 매출량 제로 달성 태양광 패널 및 풍력 발전용 터빈 각각 500만개, 6만개 설치 내년에는 두 번째는 2017년 사상 최후가를 찍었던 비트코인이 3년 후 2020년 현재 사상 최후치를 계속 깨고 있죠 근데 그 3년 전과 다른 점은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지금은 기관이 그 주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달러를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전 비트코인은 하나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 셀트리온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다시 3년 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셀트리온도 곧 다음 주부터 사상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록을 보면 그린과 비트코인 앞으로 금리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뜻을 밝혔으니까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승은 당분간도 계속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소유권, 부동산, 주식의 소유권을 꼭 가지고 있어서 이번 자산인플로에 동참해서 본인의 자산을 중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은 일을 보내세요 안녕 안녕